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신입니다. 오늘은 꿈과 해와 별을 그리는 화가 호안미로를 소개하겠습니다. 호안미로는 1893년 스페인 바르세노나 고딕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시계장인이자 금세공사였고 어머니는 가구장인의 후손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미술에 관심이 많았으며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늦은 나이 26살에 파리로 가게 됩니다. 당시 파리는 오스트리아 정신과의사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영향을 받아 무의식의 세계를 그리는 초년실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문화, 철학, 예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호안미로는 1923년부터 초현실주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1925년에는 초현실주의 시인 안드레 브레통을 알게 되어 초현실주의 그룹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 당시 호안미로를 대표하는 어리꽝대 카니발 혹은 어리꽝대 사육자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꿈속 같고 동화속 같은 이 그림은 동물과 사물들이 모여 한바탕 축제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축제가 있는 곳에는 풍악이 필요합니다. 라틴음악 기엔사라를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뒤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신나는 음악과 함께 여러 명의 어리꽝대와 동물, 사물들이 방 안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 하얀 곡선 위에 기타를 든 어리꽝대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왼쪽으로 긴 수염에 빨갛고 파란색 얼굴을 한 광대가 있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서 위로 길게 세워진 사다리가 있는데 현실과 이상의 세계를 오르내리는 통로입니다. 왼쪽 아래 기둥 위에는 눈동자가 그려져 있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창목 밖에는 에펠탑을 상징하는 삼각형이 보이고 하늘에는 태양이 검은빛을 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탁자 위에는 물고기와 새가 있고 탁자와 창문 사이에 지구본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안에는 강아지 혹은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음악에 취한 듯 시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미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파리에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 미로는 무명의 화가로서 하루 낀 일을 걱정하는 화가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눈을 감고 있었는데 이상한 형상을 보게 됩니다. 희한한 생명체가 자기들끼리 모여 축제를 벌이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호안미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 화폭에 담게 됩니다. 그 그림이 어립광대 카니발입니다. 이 그림은 제1의 초현실주의 전시에 출품했던 작품으로 호안미로를 세상에 알리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계를 추구하면서 20세기의 초현실주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상업적 광고로도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페인 파르세나 출신 초현실주의 화가 호안미러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